자, 저희는 전남제 후문으로 가고 있으므로 하겠습니다. 뭐야, TV조선 아니야? TV조선에 저 노란 깍지 붙이고, 뭐? 야, TV조선. 저거 보십시오, 여러분. TV조선. 야, TV조선 멋지다. TV조선 아직도 노란 깍지 붙이고 다니나? 네, 노랭이 붙인 애들이 많습니다. 여기 온 애들. 절대로 여러분 쏘고만 안 됩니다. TV조선 뭐, 어? 채널A고 MBN이고 간에 여러분 쏘고만 안 됩니다. 아직도 노란 깍지 붙이고 다립니다. 쟤네들. 그리고 아랫에 여러분 쏘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